봉사 좀 해주면 저희 기꺼이 갑니다. 그리고 장비도 많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주위에 와서 봉사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제가 가수도 모시고 갑니다. 또 각소리도 모시고 갑니다. 여러분들 꼭 떠나고 연관시키지 마시고 여러분들 저희가 소리향기가 필요하시면 유튜브나 또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소리향기 치면 나옵니다. 그래가지고 언제든지 와서 전화해주시면 저희가 기꺼이 달려갑니다. 그리고 제가 노래 한 곡 더 하고 노래하고 싶은 분들은 나오세요. 나와서 좋은 사운드는 아니지만 나와서 노래하고 싶은 분들은 나와서 노래하세요. 근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 노래를 거지같이 부른다 그러면 안 돼. 그래서 나와서 여기 자막이 있어요. 어차피 시민과 함께하는 우리 공연단이니까요. 노래 신청하신 분들은 소리씨 나와서 노래하신다 그러면 접수해주세요. 자 이번에는 제가 신나는 노래 한 번 더 갈게요. 오케이 June! 오케이! 제가 2014년 로그의 아침마다기 부 одну 비소. هي hijo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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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